유승민 희망캠프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후원회장 중 하나를 택일하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거압은 정권교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학종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과 문정부의 등을 돌린 합리적 진보층, 수도권,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우리당 후보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런 대의와 서울, 부산 재보선 승리를 교훈삼아 최선의 경선계획과 룰을 만들었고 최고위원회의 취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홍원 선대위원장은 위촉되자마자 이를 완전히 뒤집어 우리당 경선을 특정 후보만을 위한 요식행위로 변절시키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필패의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선 후보 경선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당원과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홍원 위원장은 애초부터 이런 자격요건에 결정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정위원장은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지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세 후보 중 한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 직전 행적은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더욱 의심케 합니다. 정위원장은 8월 초에 검찰후배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순히 인사 차원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 미묘한 시점에 만났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어디서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단 한 번 만났는지 그 외에 윤석열 캠프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없는지 지금 당장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셋째, 선거위원장이 된 이후에 언동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최고위원회가 심사숙고에서 추인한 경선 룰 등 기존의 결정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당에 전지전능한 소유주입니까? 아니면 과거 한때 우리 정당사에 존재했던 제왕적 총재입니까? 정홍원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적 여망이자 시대적 과업인 정권교체의 죄를 뿌리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중립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정의원장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장은 더 이상 국민적 여부를 원하시는 거에요. 정의원장은 더 이상 국민적 여부를 그걸 원하시는 거에요. 정의원장은 더 이상 국민적 여부를 만끝합니다.